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이나? 쓰러지면 안 돼 반가워, 반가워 혼자요? 아니요? 옆에 웅이 있어요 어제 유튜브 라이브 했기 때문에 오늘은 버블라이브로 찾아왔지 나 편의점에서 이거 사왔어 맛있겠지? 바나나 맛인 거 같은데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바나나 바나나 주스 먹는 맛이야 이거 진짜 바나나 그 자체다 이거 진짜 맛있다 최애 될 거 같아 최애? 최애? 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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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될 거 같아 한입에 한입에 우리 KCON 어땠어? 무대 잘했다 너무 좋았어 히트 그거 아마 눈치챈 사람은 눈치챘을 텐데 이 파트 옛날에 데뷔 전에 영상 데뷔 전에 히트 영상이 올라왔을 텐데 그때 제스처랑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한 번 했으니까 히트 진짜 연습생 때 연습생 쇼케이스 때도 했고 그거 영상 유튜브 데뷔 전에 촬영한다고도 했고 이미 한 진짜 많이 했어가지고 뭐 별거 없겠지 쉽겠지 뭐 몸이 기억하겠지 이러고 했는데 그때와는 또 다른 어려움이 그래서 재밌었어 사이커스 분들이랑 사이커스 분들 진짜 에너지 너무 좋아가지고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했죠 난장부 난장부 댄스 브레이크까지 댄스 브레이크가 살짝 아쉬웠어 난장부한 것만큼 잘 안 나왔어 리허설 때도 잘했었는데 이게 확실히 아직 좀 아쉬워가지고 맞아 이번 라이브가 되게 잘 들렸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 또 좋았던 것 같아 또 바나나 맛입니다 맞아 이제 일본 KCON 했고 드림 콘서트가 하나 맞죠 드림 콘서트 드림 콘서트 같이 또 부셔보자고 맞네 부산으로 가네 부산을 놀러 간 거는 딱 한 번밖에 없는데 가족들이랑 해운대 해운대 가서 그때 어디 갔다 어디 갔는지 기억도 안 나 옛날에 그래서 언니랑 간 거 말고는 여행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기대되지 기대되지 KCON에서 왔는데 귀빈님이랑 많이 친해요 어떻게 귀빈이요? 많이 친해야지 친한 동생이니까 다 같이 다 같이 연습을 했으니까 일단 친할 수밖에 없어요 응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인사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근데 귀빈이는 특히 더 미화 들어오기 전부터 알아서 가지고 나랑 화랑이랑 이렇게 어릴 때부터 와가지고 완전 어릴 때부터 완전 어릴 땐가? 근데 어릴 때부터 와가지고 그냥 다 친해요 미화제들이랑은 템페스트랑 같은 회사인데 맛있다 순삭했어 순삭 근데 눈치를 보냐? 아니 왜 기침도 못해? 아니잖아 아니 왜 기침도 못해? 아니잖아 아 네 사진 돌려가지고 어쨌든 오늘 무대 만족스러워가지고 만족스럽대 반응이 좋아가지고 나름 뿌듯 근데 좀 아쉽다 항상 아쉬움은 있는 법이지 점점 내려가네 찢었다 오빠 오늘 진짜 오빠 같다 오빠 아니야 내가? 오빠 오늘 진짜 오빠 같다는 거지? 오빠 오늘 진짜 오빠 같다는 거지? 이렇게 1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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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3분 4분 4분 5분 이제 같이 채우자, 우리 난장 활동 맞아, 이제 난장 활동 끝났지 진동이 울리네 새소리? 호텔에 삐약이가 있네 창문을 내놨봐, 새 들어왔다 삐약소리 이번에는 라면을 못 먹었어요, 아직 아직이라고 하기엔 이제 못 먹을 거 같은데 이번에는 시간도 없었고 당구도 못 먹었고 아쉬워요 맞아 신라면만 주구장천을 먹었어 오늘, 오늘 신라면은 두 개 먹었는데 진짜 거짓말은 두세 개 먹은 거 같은데 이제 지나가는 거야? 누가 지나가는데요? 나는 안 보이는데 누가 지나갔어? 아니요 뭐 시끄러질 수밖에 없는 계속 내려가네 어쩔 수가 없나 보다 끝 끝났어? 계속 내려가는 거 같아 또 움직이지 그치? 어쩔 수 없나 봐 이게 계속 움직여가지고 괜찮아 내일은 이제 드디어 한국으로 가죠 한국으로 간다 마침내 마침내? 마침내가 왔나? 어제? 아니지 그저께 왔으니까 다들 쓰레기를 줍자 왜 쓰레기를 줘야 돼? 쓰레기 줘면 좋지 쓰레기 하나 줘면 좋겠다고? 아 깨끗한 한국 아 한국 오니까 잘만 돌아가지 않았나? 너무 더웠어? 더웠어? 아 여긴 너무 추웠어 일본은 일본은 살짝 쌀쌀했어요 나 안 추웠어 난 추웠어 한국 짱 더워 너 미안 에어팟 떨어뜨리네 에어팟 떨어뜨리네 그리고 오늘 난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처음으로 치마를 입어봤는데 어땠어? 괜찮지? 예뻤지? 아 월요일도 돼? 아 맞는데 월요일이네 월요팅 해야지 월요팅 예뻐 아름답다인데요 귀여웠어 이쁘다 월요일 뼈급팅 월요팅 월요팅 마이크 아 맞아 마이크도 오랜만에 하얀색을 끼고 맞지 난장 활동 때 내내 검은색이었다가 드디어 수리를 맡긴 마이크가 잘 돌아왔다는 너무 좋았어 그래서 더 라이브를 잘했나? 무대 너무 신났어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졌구만 앞머리가 아트 같아 고마워 고마워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캡처 타임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졌어요 닌자 강아지기 짠 너 왜 자꾸 내 침대에 눕냐? 미안 빨리 가 죽을래? 미안 가 막 가 빨리 가 어제 막 나한테 침대에 눕지 말라고 이렇게 막 우겨대면서 우찍 언제요? 어이없네 진짜 어이없는 거지 우찍 언제요? 모르겠다 물 쏟아야겠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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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물 빼니까 바로 눕으신다 아 모르겠다 어쨌든 오늘도 고생 많았고 자기 전에 잠깐 보고 싶어서 킨 거니까 이제 내일 한국 가니까 우리 한국에서 보자 잘 가요 잘 가요 내 사랑 내 사랑 잘 가요 잘 자요 잘 자요 나랑 배웃 너무 espacio 누리 아무렇지 않은 척 해봐도 부담섭 가설 모르겠다 네 어쨌든 고생 많았고 내일 보자 안녕 잘 자고 다들 살자 사랑해 안녕 진짜 간다 간다니까 사람들이 더 늘어나냐 안녕